자, 이번에 할 게임은 언덜 이라는 게임이구요 어... 귀신들린 배에서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퀄리티가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일단 화면 밝기를 좀 맞추고요 한 이정도? 이게 어떤 연도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? 1917년 오, 뭐야 여기가 배 아닌가봐요 왜 항상 공포게임에 주인공은 쓰러져있는 경우가 많을까요? 그죠? 누구한테 맞았나? 음... 퀄리티 괜찮아 어... 오케이 일단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은 없네요 이미 죽었는데? 주인공? 귀신 아니야? 뭘 챙기거나... 그런건 안되는 것 같고요 문 여는 키가 뭘까? 아, 몸으로 밀치는거네 여기가 저 반대쪽도 보고 싶은데... 갈 수 있으려나? 안 가지네 여기 밑에 개구멍이 있다 누가 봐도 여기로 나가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나오는거네 그지? 여기로 아마 가는거일 것 같긴 한데 막혀있는데 먼저 가봐야겠다 여기 문 안 열리구요 계세요? 아무도 없나요? 아무도 없나요? 아무도 없나요? 여기 길 막혀서 못 지나가 어, 퀄리티 괜찮아 음 스읍 문들이 다 안열리네 어디 막 무너지는 소리나는데 이거 배 침몰하는거 아냐?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? 계세요? 어, 여기 썰... 썰젠? 썰... 썰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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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터디네 얘기하는 곳이네 여기 썰 푸는 곳인데 잠겨가지고 열쇠 필요하다 열쇠가 어디있을까? 어? 열쇠 어디 챙기고 와야되나본데? 열쇠 어디있음? 뭐야 밥 먹으라는건가? 어 여기 위에 열쇠 놔둬주지 열쇠 없네 어 문 열렸다 나이스 뭐야 사람은 없는데 열쇠는 있다 오케이 왜이래 뭐야 스읍 잠깐 전기가 나갔었나봐요 깜빡깜빡 어 배가 점점 흔들리는거 같은데? 뭐야 정말 귀신 들렸나봐 이 어 열린다 쪽지있어 오케이 잘 안보이네요 작아서 어 상자같은거 있다 으음 런치 근데 뭐 클릭이 안돼 우리 열쇠를 얻었으니까 이 문을 열러갈게요 썰전 썰플로 갈게요 오케이 어 문 닫혔어 뭐야 뭔소리야 뭐야 누가 온다 누구있어 누구있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 문 안잠갔어요 얘도 쫄았네 문 안잠갔는데 안열리는척하네 들어오면 나한테 상대가 안될거라는거 알아 얘도 이미 가라 빨리 응? 여기서 뭘 해야되나? 문 열지도 못하고 내가 나가야되나? 누구세요? 여기도 안열려요 저기요? 누구 있어요? 서로 이 문을 못열고있어 아저씨 저도 갇혔어요 뭐해야되나 여기서? 어 앉을수있다 어 여기 틈이있어 어 밀수있어 어 뭐야 이제 알았어 오케이 여기 내가 그 있었던 방 아니야? 여기 개구멍 내가 봤던 위치니까 돌아가가지구 그놈이 누군지 확인하자 자꾸 누가 노크했는지 죽어았다 뒤통수치자 어디갔어 어 내려가는길이 있는데 여기 물찼어 또 문 닫혔어? 안열리나? 어 또 안열리네 누가 나 갖고 노는건가? 배가 침몰중인가봐 어 일단 여기 코너 보다는 여기 먼저 확인하고 가자 아무도 없나요? 여기 자물쇠가 있는거 보니까 열쇠있으면 지나갈수 있을거 같기도하고 근데 열쇠가 필요하다는 메세지가 안뜨는거 보니까 이건 뭐지? 뭐 택배박스가 하나 있네 뭔가 싹 지나갈때가 됐는데 이제 안열리구요 여기도 열쇠 필요해 어? 열쇠 여기서 어디 열쇠가 어디 있으려나? 엄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인줄 알았어 그리워요 마덜 쓰읍 근데 쟤가 왜 나왔지? 돌아가면 되나? 다시 어? 잠깐만 여기 어디 열렸나? 문? 오 여기 들어갈수 있다 오케이 여기가 길이였어 어? 총있다 아 총 못챙겨 어 여기 열쇠있다 오케이 역시 차근차근 뭘까? 이 옷이랑 똑같은 옷 입은거 같은데? 아닌가? 왠지 추격전인가? 쟤가 오른쪽 다리 떨고 있어 쟤도 긴장중이다 오! 잠깐만 아저씨 어 튀는거 맞아 튀는거 맞아 바로 거기 계단 여기까지 안오나? 아 뭐야 그냥 갑툭튀용이엇..였나보네 오케 오케 가자 오케 아 괜히 쫄았네 여기 베있는 사람들 다 어디간거야 쟤 오른쪽 위에 어깨에 칼맞은거 같은데? 아 총이다 저거 아 칼맞은게 아니고 총 뒤에 총을 메고 있네 저거 누구야 뭐 저거 누구야 뭐 응 수고 수고요 저 갈게요 오! 계속 주차오잖아 여기까지 못와 어차피 하하 역시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 뭐야 나 왜 맞았어요? 오 착한 세이브 포인트 오 쟤 다른데보고있다 이제 아 얘가 펫 오 여기로 달리는거였나? 어 여기까지 안오는데 갑자기 뒤에 있었네 여기 왼쪽이야 무조건 여기서 뭐해야돼 여기로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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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면 여기로가서 여기 아니니까 어마아 여기다 어 끝났네 뭔가 패턴이 있나본데 내 뒤에 있어 어 제발 어디로 가는거임 어 여기 문 열린다 아사 뽀로 오 개구멍 아 나이스 아 쉽다 쉬워 흠흠 어 노랫소리 바닥에 물이 없는데 왜 물소리가 나지? 뭐야 여긴 달리기가 안돼요 엄청 느려 곧 죽을거라는거 암시하는거 같은데 뭐야 귀신소리들려 안 돼 뭐야 귀신소리들려 아 또 왜 아 왜 뭐야 아 언제올라구아 빨리 오세요 아 몇번을 끊어서 오는거야 아아 아 여기서 끝났네요 언덜 아아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 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좋은 게임이었어요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그 아 언제쎄요 아 아 아 아 아멘